반갑습니다. 학사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 보고 나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한 거니 이 질문을 선생님이 항상 현장에서 물어보거든? 그럼 당연히 다 학생들은 얘기하지. 피드백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피드백 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다 손들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답 맞춰봤니? 정도의 피드백을 얘기하더라고. 학생들 기준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 정확한 피드백이 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퀘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답을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봤는지를 곱씹어봐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이제 이 4개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내가 맞았고 틀렸고 그럼 여긴 어떤 거야? 아는 데 맞았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알고 맞았다. 그런데 그 문제들도 시작점을 명확하게 받고 경우를 최소로 줄여서 올바른 전개 과정으로 답이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 유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것저것 넣어봐가지고 답이 나왔는지 를 분석을 해봐야죠.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풀었는지 제대로 된 방법이라 하면 경우가 한두 개 안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기니디는 012 중에 하나다. 이걸 다 경우 짜고 있으면 여섯 가지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풀이는 최악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실전하고 전혀 매치가 안 돼. 그러면 그 기니디는 012다 라고 했을 때 하나 혹은 진짜 많이 해도 두 개 정도 안에 답이 끝나야 되는 그런 풀이로 전개가 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갔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돼. 경우를 많이 짰잖아. 그러면 느릴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한 세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남았는데 하나를 그렇게 풀잖아. 그럼 나머지 거 하나는 못 푸는 거야. 물론 이번 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고사는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능도 이럴 것이다 라는 건 모르니까 어쨌든 정확하고 빠르게 내가 유형 분석을 했고 이 유형별 접근방법을 정리했는데 그 접근법대로 시작을 해서 전개 과정 중에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 경우를 줄이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조금 오래 걸려서 너보면서 풀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지. 우리가 목표라는 건 어디야? 무조건 여기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또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이쪽 영역에 있었나? 그것도 이 두 개 중에 무언가? 여러분이 남들은 못 해줘. 왜냐하면 야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하나 문제를 곱씹어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는데 틀렸어. 그럼 이거 학생들 어때? 아씨 알았는데 틀렸어. 아 이거 배려버렸어. 막 이런단 말이야. 아 모르겠다. 막 이런단 말이지. 실수했어요. 그런데 봐봐라. 진짜 실수했는지도 한번 다시 보셔야지. 이게 진짜 실수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아는데 틀렸잖아. 그럼 이제 그건 뭐냐면 틀리고 나서 와서 다시 보면 알고 있었다. 결국 이거거든. 그러면 그건 못 건드렸냐? 아니면 시간이 좀 없었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시간에 대한 건 쌤이 캐스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 이거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놔두고. 실수를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 실수. 여러분 그 수능 결과에서 실수로 틀리면 3점짜리 실수로 틀리면 1점 주고 이런 거 없잖아. 이게 결국은 결과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로 등급이 정해지고 그걸로 대응을 가게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 해봐야지. 그치? 쌤이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은 자신의 몸 컨디션 조제를 못해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쉬운 영역에서 어? 하는 것 때문에 뒷부분을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기본형 문제에서 빠르게 접근하려 그러다가 체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런 각각의 자기의 상황들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고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게 제대로 된 피드백이지. 그죠? 여기는 공부하자. 모르는데 틀린 건 당연한 거고 모르는데 맞으면 뽀록인 거잖아. 일관성 없지. 수능에서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들을 공부해야지. 그냥. 되죠? 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정답 맞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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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해야 왜냐하면 6평 결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력을 쌓아서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매 시험마다 하셔야 돼. 알겠지? 쌤이랑 현장에서 보는 우리 학생들은 가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마다 시험을 보기도 한단 말이야. 이제 하반기로 가면. 그럼 일주일마다 이걸 계속 곱씹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9월 이후쯤 되면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감이다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은 아니니까 유형별로 접근 방식, 경우의 수 세팅 이런 게 편안하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잘 접근을 할 수 있지.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6평을 보고 나서 하는 첫 번째 게스트 어떻게 피드백해야 되는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